네 안녕하세요. 111의 정보관리기술사 하혜진입니다. 오늘은 아톰 바밍 공격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아톰 바밍이란 윈도우 운영 시스템 기저에 있는 아톰 테이블에 악성 코드를 집어넣어서 실행되도록 유도하는 공격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아톰 테이블이 키워드구요. 아톰 테이블이란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지원하는 문자열과 식별자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아톰 바밍은 코드 인젝션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기존에 우리가 SQL 인젝션 같은 걸 보면 이제 SQL 구문 쪽에 악성 코드나 이런 스크립트를 집어넣어서 공격을 하는 반면에 아톰 바밍은 OS 자체에 있는 아톰 테이블에 악성 코드를 삽입해서 이걸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인시키는 그러한 공격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아톰 바밍의 공격 방법을 보면 이게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는 아톰 테이블입니다. 여기서 어플리케이션들끼리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테이블이에요. 근데 해커가 이 아톰 테이블에 악성 코드를 삽입을 하고 정상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아톰 테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와중에 아톰 테이블에 있는 악성 코드가 정상 어플리케이션에 감염되는 이러한 공격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톰 바밍의 공격 방식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보안 샌드박스를 우회하기 위해서 아톰 테이블을 공격하며 운영 체제는 어플리케이션 간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꼭 아톰 테이블을 사용한다고 해요. 공격자들은 아톰 테이블에 악성 코드를 삽입하고 프로그램이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아톰 테이블을 어차피 접근을 할 때 이 악성 코드를 감염되게 하도록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익스플로러.exe의 아톰 바밍을 활용해서 악성 코드를 주입하면 스크린샷을 확보하는 게 가능해지고 크롬.exe의 아톰 바밍을 활용해서 악성 코드 주입에 성공하면 암호를 훔치는 등 이러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악성 코드를 싣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좀 위협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사례로 드리덱스를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드리덱스는 아톰 바밍 기법이 탑재된 첫 번째 멀웨어라고 합니다. 아톰 바밍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아톰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윈도우 버전은 윈도우 2000부터 지금까지 모든 윈도우 버전이 아톰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나온 윈도우들이 공격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성 코드에 전염된 어플리케이션들은 해커가 원하는 대로 내용을 가져가거나 조작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좀 위협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MS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에는 이 아톰 바밍 공격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해커가 아톰 테이블에 악성 코드를 삽입을 하려면 이 로컬 PC 내에 악성 코드가 감염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관리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대응 방안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수상한 파일을 다운로드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관리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이제 막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톰 바밍의 대응 방안을 보면 첫 번째로 불분명한 링크 클릭을 방지해서 이메일 등에서 알 수 없는 링크 클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수상한 파일 다운로드 금지 뭐 FTP나 이메일을 첨부 파일 다운 시 알 수 없는 파일은 금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게 일반적인 솔루션으로는 이제 탐지하기가 조금 어렵고 행동 기반의 탐지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코드 인젝션을 탐지하는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제 아톰 바밍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이제 관리적인 보안 방법을 이용해서 아톰 바밍을 방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로컬의 악성 코드가 감염이 다운로드나 감염이 됐을 때는 아톰 바밍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로는 이제 행동 기반 탐지 솔루션 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톰 바밍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간단하게 아톰 바밍이 어떤 테이블을 접근해서 하는지 그 다음에 아톰 바밍의 사례들 그 다음에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지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